네, 제가 runphp.net이라는 url에 tc라고 하는 path로 접근을 했습니다. setup.php 없는 상태로요. 그렇게 되면 runphp.net에 위치하고 있는 서버에 tc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setup.php, 이거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입력하면 이렇게 블로그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next를 누르면 새로운 텍스트 큐브를 설정합니다. 텍스트 큐브를 다시 설정합니다. 텍스트 큐브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처음으로 이 텍스트 큐브를 설치하는 경우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선택하면 기존에 텍스트 큐브의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포스트, 제목, 내용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서 프로그램만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쪽은 repair고요. 그리고 테이블을 삭제한다는 uninstall 기능이죠. 새로운 텍스트 큐브를 설정합니다를 선택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사용자명은 제 닉네임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암호는 그리고 테이블 식별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름이나 사용명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계정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거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 부분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MySQL과 MySQL I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 식별자는 이 DB를 설정을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블로그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라는 곳에 담겨집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은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블로그를 여러 개를 설치해야 된다. 텍스트 큐브를 필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테이블 식별자를 달리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여러 개의 텍스트 큐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테이블 식별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TC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Next 툴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뭐 PHP를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다. MySQL에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그리고 Next 툴 누르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나오네요. 리라이트를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URL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파트 모듈이라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웹포스팅을 쓴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리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러한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이 리라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모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를 체크하고 Next로 진행을 할게요. 자 Next를 하면 다시 아까 봤던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Next를 하면 블로그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블로그를 여러 개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다중 블로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아마 모듈 리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단위 사용자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중 사용자를 쓰고 싶으시다면 방금 직전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주소 예시가 있는데 바로 이 주소로 접근하면 블로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Next를 누르면 여기다가 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 거죠. egoing.opentutorials.yg라고 적고 비밀번호는 그리고 블로그 식별자는 이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에 블로그와 블로그를 구분하기 위한 url 상의 어떤 식별자를 갖게 되는데 그 식별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단일 블로그를 선택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식별자는 필요합니다. 보통 이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본인의 아이디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필명으로 egoin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습니다. 자 Next라면 블로그가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주소는 이렇게 된다라고 나오죠. 자 들어가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가 잘 열렸으면 성공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파일의 권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권한에 대한 에러 메시지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면 예 지금 php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기 첫 번째 동영상에 보시면 파일의 권한을 해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하면 관리자로 접근을 해야지만 이제 블로그를 운영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q버튼을 누르시면 관리자로 이동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예 OK를 누르면 됩니다. 다시 q를 눌러서 관리자로 들어가는데 아까 입력한 URL이 그 이메일 있죠.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예 로그인을 하면 예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 화면이 나옵니다. 자 관리자 화면에서 이 센터 부분은 이 블로그의 전반적인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대시보드입니다. 그리고 글 부분은 글을 작성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글쓰기를 한 다음에 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은 이 블로그의 여러 개의 댓글이나 트랙백이나 이런 외부에서 이 블로그에게 주는 관심들 뭐 액티비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 블로그를 여러 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블로그를 여러 명에게 계정을 줘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이 필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링크는 블로그에 있는 어떤 블로그에 어떤 링크를 걸어서 그 블로그와 연결되어 있는 또는 좋아하는 블로그를 링크를 걸어줄 수 있는 일종의 배너 기능입니다. 그리고 꾸미기는 이제 스킨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스킨 선택을 하면 기본 스킨 말고 다른 스킨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큐브는 아주 많은 스킨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스킨 업로드 게시판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다양한 스킨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스킨을 그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보면 압축된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죠.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 텍스트 큐브의 관리자 아니 서버 쪽으로 업로드 시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런.php의 소스를 보면 이게 이제 블로그가 설치되어 있는 소스인데요. 그 중에서 스킨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블로그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방금 보셨던 이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이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디렉토리를 바로 이 스킨 이 스킨 디렉토리에다가 업로드 시키게 되면 그 스킨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인은 이제 스킨이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을 관장하는 부분이라면 플러그인은 기능적인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중에서 사용하고 싶은 플러그인을 이렇게 클릭하면 그걸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플러그인 외에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업로드 게시판을 방문하시면 여러가지 스킨들이 있고요. 이 스킨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디렉토리를 찾아야죠. 여기에 보면 플러그인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를 업로드하시면 그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업로드하고 그리고 플러그인 부분으로 와서 리로드를 해보면 그 플러그인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정은 이 블로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설정들을 하는 기능이고요. 블로그에 도메인을 연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설정 부분입니다.